사각의 2번입니다. 사각의 2번이구요. 제목입니다. 큰 그림 찾기야. 네. 뭐예요? 뭐? 발표하시겠다는 거죠? 자, 준비하시고. 형광펜. 뭐있죠? over the years, 이 색깔 왜 이래? 뭐라고 얘기야? over the years, 나? 중간대뿐이네? 15번이 있네? For example, 이렇게 들어왔죠? 자, 밑으로 내려왔어. 자, 밑에 드리나? 밑에? 없네요. 그렇죠. 잠깐만. 다시 앞으로 왔어. 처음부터 다시 가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첫번째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Over the years. 몇 년 동안. I have been asked a thousand people. 수천 명의 사람. 자, ask도 마찬가지. 오토 동사입니다. 오토 동사는 어떻게 쓴다고요? 목적어 to. 목적어 to. 자, 해석은 가 하도록 입니다. 오토 동사 해석은 가 하도록. 가 하도록. ask은 뜻이 뭐야? 요청하다. 가 하도록. 나는 요청 해왔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 뭐하러? to do. simple exercises. state. 음. 단순한 exercise. 연습이죠. 단순한 연습을 하도록. 연습을 하도록. 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연습인지.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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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는. 말하는 연습으로. 제 Imag사. 아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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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